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69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계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계약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서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는 다소 제한을 받고 있죠. 계약서에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2번에 계약서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은 요즘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출제됐고요. 양가로 1번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인데 계약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적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동그라미 2번에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바람직하고요. 동그라미 3번 정정시 주말 후 몇 자 정정 표시하고 날이 난다. 주말이라는 말 등기법에서 옛날에 사용했는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죠. 붉은 줄 끊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몇 글자 정정을 하려면 이 박용덕 적어놓은 거 이것을 정정을 하려면 보이게 붉은 줄을 끊는 게 좋겠죠. 붉은 줄 아니라도 이게 안 보이게 완전히 안 보이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글자 정정 해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계획공개사 도장을 찍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다 그냥 컴퓨터로 새로 출력해 버리죠. 계약서 잘못되면. 따라서 이것들은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170페이지 메뉴의 표. 이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앞에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했죠.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상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 거 오른쪽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의, 조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 어릴, 대금지급관계 계획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획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필요적 기재 사항 먼저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은 신문증 보고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에는 지번 주소를 적습니다. 인적 사항 적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죠.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인도일시, 장금 치르는 날 하고 이사가는 날 이런 걸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이사 날짜를 11시라고 적으면 11시에 짐 다 빼고 돈 받고 동시행하는 것이죠. 권리 이전 내용, 융자는 다 갚고 하는지 이런 거 권리 이전 내용도 적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5번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합니다. 반드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은 승리약금, 위약금, 해외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해외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은 통상 10%고요.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금 지급인데요. 우리나라 거래가능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장금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건 원칙적으로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을 하려면 등기부의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장금 치르는 게 동시행인데 현실적으로 매수인들이 선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등기법 시행규칙 62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기타상은 거의 안 나오는데 거기에 6번의 매매비용을 보면 매매비용은 원칙적으로 균분합니다. 균등하게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비용이라든지 청량비용 이런 것은 매도인 매수이니까 균등하게 부담을 한다. 100만 원 청량비용이 들어갔으면 월음 50만 원씩 부담을 한다고요? 중계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인데요.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때까지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걸 보면 법조문에 있는 것만 출제됐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 없고요. 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동주민센터에 확증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증일자가 부여되고요. 실거래가액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이 전자계약서 온라인상 작성하는 계약서인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하고 173페이지 표에 보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이유는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은 도장이 없어도 계약체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확증일자 자동 부여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 자동 연계되고요.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다. 왜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하냐면 이건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을 채워야 되니까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여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서는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만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남은 물건 팔아먹기 어렵다. 그 다음에 4번에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74페이지 금인계약서입니다. 금인계약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있고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서도 물론 금인받아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이런 것들도 금인을 받아야 되지만 판결서는 중계와 친하지 않고 증여도 중계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계와 친하면서 금인받아야 되는 것은 교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교환 중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따라서 2006년 이후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맨 밑에 금인어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17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3번 금인이 면제되는 경우 경매, 공매, 수용 일방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금인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금인 안 받고요. 그러면 양가로 4번 금인신청 절차입니다. 금인신청 시 제출 서류인데요. 계약서 원본이나 또는 판결서 정본 한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2부를 제출하는데 원본 한 분은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요. 4번, 2부 중에서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이것에 부동산 소재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시군구수 숫자 플러스 한 통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금인신청자는 당사자 중 1인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검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개상은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한다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 동장이 되겠고요. 부동산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분의 송부와 함께 등기신청서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등기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거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기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5번 금인신청에 대한 특례입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되고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 상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즉, 장금 치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5배 그러면 10%가 됩니다. 10% 이하 가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가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지금은 사실 금인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옛날에 금인받는 걸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유계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세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다시 금인받으러 갈 금인계약서를 두 통을 더 작성을 하는데 보통 법무사들이 작성을 했죠? 아니면 한 통만 가져가면 복사를 하더라고 저는 한 통 가져가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2006년 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금인을 받아 봤는데요. 세 통을 제출하면 세 통인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종로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고 이런 부동산을 종로구에다 금인신청할 수 있고 강남구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통을 제출하면 한 분은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신청인에게 돌려주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을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 진문서 땅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량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만약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한 분 더 제출한 부분 이근은 강남구 관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개업공유계산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금인을 신청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7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 중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어정이 1번을 보면 명의신탁 신탁이라는 걸 맡기는 거죠. 명의신탁의 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지득하거나 지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산에 있는 것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언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것을 소위 상호명신탁이라고 하죠. 이것도 명신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띠것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중명신탁 배우자명신탁 종교단체명신탁은 명신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요약지 179페이지 5번에 있는데요. 처벌하지 아니하고 유효합니다. 명신탁 약정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그러나 명신탁에는 해당이 된다 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명신탁 자라 함은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 하게 하는 실권리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신탁 자고요 수탁 자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 이죠 명신탁 약정에 따라 실권리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 명의로 등기 하는 자를 명의 수탁 자라고 합니다 178페이지 3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 자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 허위 담보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진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됩니다 4번에 명신탁 약정의 유형과 그 효력인데요 명신탁의 유형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양가로 1번 이자간 명신탁 이전형 명신탁 또는 양자간 명신탁 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동그라미 3번 우리 요약지 178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횡령죄 수탁자 해가지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횡령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횡령죄 주장할 수 없다 요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2021년 2월달에 우리 기본수 나오고 나서 기본수 나오고 나서가 아니고 요약지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판례가 변경됐는데요 동그라미 3번 고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횡령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명신탁 모두 다 횡령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간 명신탁 두 사람간의 명신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간 명신탁 신탁자가 있고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간에 명신탁의 악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의 악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명신탁의 악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건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이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물론 무효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이자간 명신탁에서는 횡령죄에 해당됐는데 이제 모든 명신탁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신탁자 명의를 맡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 벌칙 부분은 민법에서는 출제가 안되는데 우리 중개실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에 관한 벌칙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자간 명신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78페이지 그 양가로 이번에 등기명신탁 양가로 위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